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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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재봉투에 따라하는 정치자가 오늘은 49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입동입니다. 입동. 네. 벌써 입동이에요. 입동이 뭡니까? 겨울이 시작하는 날이죠? 음악을 끄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입동입니다. 입동. 네.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벌써 제가 49번째 방송입니다. 1년 52지구요. 제가 이제 결방했던 적도 있으니까 대략 거의 1년 가까이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는 입동치고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죠. 그죠? 오늘 제가 오전에 강남에서 이제 외부 상담을 한다고 강남에 있었는데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후에는 계속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날씨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되게 날씨가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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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팬님 감사합니다. 초콜릿도 감사하고 박수도 감사하고요. 예. 오늘 첫번째 코너를 이름을 바꿔봤어요. 제가 뉴스를 소개하다가 뉴스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뒷붙치는 것 같기도 하고 몇 해 전부터 비주얼 뉴스 바꿨잖아요. 비주얼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해주는 이걸 뉴스라고 보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살짝 뉴스브리핑해서 바꿨어요. 트렌드와칭으로 트렌드와칭.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트렌드와칭이라는 코너로 바꿨습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지만 괜히 한번 바꿔봤어요. 트렌드와칭으로. 뉴스 브리핑을 이걸로 바꿔봤습니다. 이미지를 안바꿔네요. 이미지를 바꿔야겠는데. 오늘 첫번째 소식입니다. 고급지죠 트렌드와칭. 고급지죠 트렌드와칭. 6명의 대표님들이 손을 잡고 한 몫을 내겠다고 뭔가 협회를 조직했나봐요. 이 업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 쏘카, 플루스, 그린카, 이버스, 럭시와 같이 교통수단과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린카와 쏘카 이런 데는 뭐죠? 카쉐어링하는 업체. 그죠? 럭시도 카쉐어링 같은 데고. 이버스, 버스도 쉐어링하는 업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루스는 뭐죠? 그 저기 카풀 서비스. 카풀 서비스. 그 차가 있고 핸드폰 있는 사람들은 플루스를 통해서 출퇴근에 카풀을 할 수 있는 걸 돈을 벌 수 있다고 요즘 페이스북 광고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여기를 6개 회사가 카카오에 있는 한남동 오피스. 예. 카카오 한남동 오피스가 있죠. 예. 거기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자사에 관련된 입장들을 한목소리로 발표하겠다고 지난 10월 30일날 카카오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어팬님. 그 사이에 또 별풍선을 10개 쏴주셨네요. 다음 뉴스는요. 다음 소식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셀피. 셀카. 셀카라고 해서 사진 찍는 거죠. 연어팬님은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저도 이제 사실 최근에 아들과 사진을 많이 찍는데 유튜브로 사진 찍는다고요? 영상을 찍는다고? 이제 이건 사진과 관련된 어플에 사용자 동향을 모은 거고요. 지난 9월 소식입니다. 9월 거 조식을 두고 사보니까 제 아들이요? 제 카톡으로 연결한 카톡 프로필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죠? 또 제가 아들과 보인 관계로 보다 다음에 또 보여줍니다. 어딨지? 사진이? 제 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세요? 네. 제 아들이고요.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잘생기고요. 아주 귀엽네요. 저랑 똑같죠? 그죠?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과 요즘 틈틈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는 앱 중에서 인기 있는 거 어떤 건지를 한번 뽑아봤더니 스노우 어플 아시죠? 스노우라는 앱이 가장 많이 찍히고 있고 카카오 치즈, 푸디, 비 612, 셀피, 포토 원더, 싸이메라, 캔디 카메라 이런 유의 어플들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여긴 없지만 뷰티플러스한 앱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뷰티플러스한 앱도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토끼 머리를 잘게 하는 사진이나 뭐 여러가지 뭐 고양이 모습을 하는 사진 같은 다양한 AI 기능이 들어가는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그런 어플들이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침심할 때 사진 찍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어팬님. 다음 소식은요. 연어팬님이 유튜브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오래 쓰는 어플이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지난 9월달에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총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9.7억 시간입니다. 30억 시간이 좀 안되는 시간을 썼는데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3,7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시간 40분 정도를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리익상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은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카카오톡을 많이 썼고 네이버도 그 다음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많이 이런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계상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계상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요.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은 이제 조만간 11월 11일이죠. 우리나라는 빼빼로레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해요. 광군절 광군절이라고 해요. 광군절 그래서 광군지에 그래서 솔로의 날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솔로의 날인데 이 날은 엄청나게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죠. 그러니까 모든 판매하는 업체들이 물건 특별히 할인해서 팔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이 중국에서는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중국의 물류기업인 차이나오왕이라는 회사가 중국판 프라이데이인 광군절을 준비하기 위해 전용기 유럽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전용기 10대를 물류를 배송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띄우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에미네이트 항공사 같은 여러 항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순전히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비행기 10대를 예약해 놨대요. 중국인들은 정말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광군절과 관련된 소식도 하나 전해드릴게요. 물건을 배송한 업체가 저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도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번에는 중국의 전자제품 만드는 기업 대표님들과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광군절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참가했냐면 대표적인 물류회사는 징동 그리고 메이디 잘 아시는 하이얼 하이얼 아시죠? 중국 전자제품 회사 하이얼, TCL, 하이싱 같은 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하는 거고 광군제 관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어떻게 팔 것인지에 같이 한번 팔아보자고 해서 모여서 하는 거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자기네만 먹고 살겠다 이런 게 없어요. 다같이 먹고 살자고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적 이분은 징동의 대표입니다. 잘생기셨네요. 다음 소식은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이라는 게 시작됐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쏘카, 그린카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 차들이 뭔가 카시어링하는 업체들이죠. 중국에도 카시어링, 공유자동차 스타트업이죠. 공유자동차 업체가 카시어링인데 공유자동차 업체인 토고 토고가 해외에서 247억 규모의 투자 유치이라고 합니다. 토고가, 근데 이 투자를 누가 했냐면 중국 업체들이 한 게 아니고 해외 업체들이 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자동차 공유시장은 엄청나게 클 거니까요. 약 247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중국의 토고라는 투자 업체가 카시어링 업체가 투자 유치에 따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중국 소식은, 제가 중국 소식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게임 이야기입니다. 게임 텐센트라는 회사의 게임인데요. 왕자 영어라는 게임이에요. 카시어링은 우리나라 불법 아닙니다. 우리 길거리 다닐 한 번 쏘카 많이 보셨죠. 쏘카, 그린카 이런 차도 많이 보셨죠? 다 카시어링 업체예요. 중국의 왕자 영어라는 게임이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게임을 하루에 사용하는 1 액티브 위조가 5천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해당되는 5천만 명이 이 게임을 중국에서는 한대요. 매일매일. 그 정도 엄청나게 있게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미국의 정식으로 진출하는 거죠. 중국에서만 지난 2분기에 422억 원을 벌었대요. 엄청나게 게임 하나가 500억 가까운 돈을 버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대단하다던데 중국 정말 중국의 숫자 규모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중국 뉴스 하나 더 소개 드릴게요. 중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예요. 부동산점이죠. 완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완다그룹과 헌다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완다와 헌다라는 그룹이 러에코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한국 얘기 5개, 중국 얘기 5개를 탈려고요. 최근에 벤처 쪽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러에코라는 회사는요. 혹시 러티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러티비라고 약간 중국판 유튜브 같은 서비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보려고 하면 중국의 유튜브인 러티비 같은 서비스는 볼 수 있죠. 돈 내고 보는 그런 유튜브 서비스인데 얘네가 사실 1인은 아니어서 한 2인과 3인 정도 되는 회사인데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완다그룹과 헌다그룹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완다그룹은 완다그룹 회장의 손자가 약간 문화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2,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컨텐츠 기업들한테 투자하려고 예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사드 때문에 약간 물 건너 갔다가 최근에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하는 쪽이 지금 하나씩 풀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완다그룹과 헌다그룹이 러이코에 투자를 하게 됐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어플입니다. 중국판 어플인데 혹시 이 어플 아세요? 콰이소우라는 어플이고요. 약간 인스타 같은 건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는 건데 콰이소우는 영상 올리는 거예요. 중국의 라이브 방송인 영상 공유 서비스인데 콰이소우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한국에서 인기를 쓰냐면 수지, 아이유 같은 연예인들이 이 어플을 쓰는 것 같다는 게 알려지면서 저조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깔죠. 많은 사람들이 깔고 있고 중국에 알리고 싶어하는 한류연예인들이 중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어플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잠깐 잠깐 이렇게 중국말 한두 마리를 해서 올리면 그게 이렇게 대박이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재미난 움짤 영상들이 콰이소우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짝퉁이라고 보면 인스타그램은 사진이고 여기는 영상이라니까요. 짝퉁은 아니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되게 재밌고 뛰어나서 콰이소우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올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세상은 완벽한 완벽한 제창조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다 벤치마켓에서 베꾸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는데 여기는 영상을 전용으로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되게 소우처럼 재미난 영상 올릴 수 있어요. 대사도 들어가고 되게 요즘 인기 있는 어플입니다. 한번 보시면 얼굴도 막 일그러지게 하고도 되게 재미난 영상 올릴 수 있는 어플입니다. 한국 앱소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는 콰이소우라는 어플이고요. 한번 깔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중문일이 그만하고요. 이번엔 협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회 저희 협회의 뉴스를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 협회 진행하고 저희 협회가 협회가 지원한 사업을 다들 2018년형으로 바꿨어요. 지난주 방송까지만 해도 2017년도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정체사금 조달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번부터는 2018년 2018년입니다. 2018년도 사업을 공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이죠. 2018년도 지금 현재는 과제가 많이 끝나서 다들 내년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한 달 되면 12월이면 1월 달 마감인 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한 건, 두 건 뭐 정도 했죠. 나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거 아는 거 저희 기업들이 열심히 했고요. 한번 떨어진 걸 다시 보완해서 1월 달에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또 괜찮은 업체들 두 개가 또 들어올 거라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냐니까요. 적어도 억대를 했겠다, 억대. 다음 자폐 과제는요. 아이고. 저희 과제는 저희 10월달 특별 세미나 영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QP.com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QP.com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3만 3천원에 USB에 담아서 드립니다. USB만 해도 꽤 2,3만 할 텐데 영상을 다 포함해서 드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16기가 USB에 담아드리고 있으니까 USB도 살 겸 강의도 살 겸 해서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QP.com에서 저희 지난달에 진행된 강의를 모두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저희 기업 아래인 지도사함이 실무자 양성 과정 교육 10차 10차 교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1월 17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접수하시게 되면 33기가 되네요. 33기 33기 기업 아래인 지도사함이 실무자 양성 교육 요즘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 결정들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 아래인 지도사함 양성 강의는 영상을 안판매 안합니다.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지방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지방에서 다 와서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뉴스였고요.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beigeNoe